주원염전 장판염전인데 비해서 주원염전은 염전에 도자기를 깔아서 친환경으로 좋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원염전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염전은 천일염 뿐만 아니라 천일염으로 만든 치약 천일염으로 만든 바디크린저 바스 제품 등을 개발을 해서 소금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의 경우는 신세기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최명품으로 선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염으로 만든 치약의 경우는 약국에서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치과병원에서도 잇몸질환에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하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크린저 같은 경우는 아마 겨울철 보습이라든가 면역력, 아토피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약국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비금도 주원염전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금도 주원염전은 천일염 뿐만 아니라 천일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세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환경안전을 최우선을 가치로 해서 앞으로도 좋은 천일염을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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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